뱅쥬 맛있겠다 맥주잔을 세이블에 한개씩 올려드립니다 까다가라 잔만 준다고? 어 특별하네 맥주를 준 줄 알았는데 맞지 잘가세요 두명이예요 두명이예요 맛있겠다 됐어요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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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맛있겠다 뭐야 이거 버섯이야? 해정물 아니야? 진짜 이쁘다 여기 새도 있네 이러면 찍어줘야지 이러면 찍어줘야지 이러면 찍어줘야지 잭슨 잭슨 너무 웃긴다 이것도 웃기기 아니 뱅 이쁘다 이쁘다 다 같이 한 번 먹었습니다 제발 최인이 다 같이 먹지 않는다 최인이 다 같이 먹으러 가면 빨리 안 먹지 않는다 정보는 자기 사람 옷을 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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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귀걸이 살래! 아 나도! 신분? 나 이거 살래! 우와! 결제해라 빨리! 돈이 없어! 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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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금이 좋아! 너무 새거.. 너무 새건데? 금 욕심! 와우! 나도 이거 하고 싶어! 아 예쁘다! 근데 사진이 안 당겨! 아침이 더 예쁠 것 같아! 와 근데 예쁘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이래서 거의 장 thin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중고로 가고 올게요!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경주 시민은 공짜인가? 여기, 경주 시민은 공짜인가? 여기 아까 그... 대령무는 공짜다 맞지? 그럼요! 무담 사지! Geez.... 제이야기 한글자막 by 한효정